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은 적절한 걱정과 우려를 안고 수산물을 소비해야 했고요. 지금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한편으로는 방사능 수산물을 먹는다는 조롱거리를 봐오면서 그때마다 오류와 수산물에 대한 글을 쓰고 정보를 알리고 있는 제 마음은 무겁게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그래서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야? 아니면 위험하다는 거야? 와 같은 명확한 진단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후쿠시마발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필한 책에만 이러한 내용을 기술했을 뿐 지금처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조금은 껄끄럽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사능 문제를 다룬 것은 방사능과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 어쨌든 진실과 거짓 과장이 뒤섞인 채로 무분별하게 도는 정보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와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이 영상이 모든 의무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은지 공심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단해 볼까 합니다. 자 방사능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물질이죠. 이 핵물질이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가진 노력을 통해서 안정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핵 붕괴죠. 핵 붕괴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방사선을 많이 방출한다. 그래서 방사능, 방사능력입니다. 이 방사능력이 강할수록 방사능력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방사능은 알겠는데 방사선은 또 뭔가 원자가 핵 붕괴를 일으킬 때 방출하는 다양한 입자나 파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는데 감마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슘이 있고요. 베타선에는 스트론튬이 있고 또 알파선에는 우려늄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방사능력과 방사선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죠. 방사선을 반든다. 그래서 방사선에 쬐는 그 정도를 피폭이라고 합니다. 피폭. 피폭이 많이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 해롭겠죠. 우리 몸이 피폭이 됐을 때 인체에 비치는 그 역량. 방감기라고 하는 게 흔히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방사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감기는 말 그대로 반감. 반으로 줄어드는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핵종이 요드-13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이오딘, 발음에 따라서는 아이오다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편의상 아이오딘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물리적 방감기가 8일입니다.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으로 줄은 거고 거기서 다시 8일이 지나야지 또 반의 반이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경계하는 방사선 물질이 세슈음-137이라고 있죠. 요 세슈음-137의 방감기가 약 30년. 그리고 스티론튬 같은 경우는 요것도 30년. 플루토늄은 2만 4천 년입니다. 2만 4천 년이 지나야지만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 방감기. 그대로 뒀을 때 얘네들이 줄어드는 양을 말하는 거고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반감기는 또 다릅니다. 이걸 생물학적 방감기라고 하는데 생물학적 방감기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사작용을 통해서 배출을 내는 땀이라든지 소변을 통해서 점점 배출이 되거든요. 여기에 또 유효 방감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까지 다 따지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물학적 방감기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체로 들어왔을 때 138일이 지나야 반으로 준다는 것이고 세슘은 한 109일 정도. 또 유효 방감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효 방감기로 봅니다.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7.6일이 소요되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 미치는 생애 피폭량을 계산한 거예요. 세슘은 108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세슘 같은 핵종이 들어왔을 때 줄어드는 정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세슘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이나 걸리는데 그럼 우리가 30년 동안 세슘에게 온갖 피폭을 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물학적 방감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108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식품 안전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 수치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시중에 유통이 된다라고 설정해둔 수치가 있는데 방사능 수치가 보통 BQ, 백크렐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후쿠시아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전부 백백크렐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아니라 번고 기준치입니다. 번고. 그래서 백백크렐이 넘어가지 않으면 시중에 식품으로서 유통이 될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백백크렐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이 잘 나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슘이 백백크렐에 오염된 음식물을 우리가 약 10kg을 먹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먹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백백크렐은커녕 50백크렐에 오염된 식품도 사실 시중에 유통되기가 힘들뿐더러 이런 오염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오염지대에 거주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백백크렐에 오염된 식품을 한 10kg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는 1100크렐에 우리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사작용을 통해서 오줌이나 땀 등으로 계속 배출이 되니까 생물학적 반감기에 의해서 받는 피폭도를 생애 피폭 양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산에 쓸 시에는 1100크렐은요. 약 0.013 밀리시버트. 요게 킬로그램당 단위입니다. 0.013 밀리시버트가 어느 정도냐면 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선에 쪼이고 있습니다. 인공 방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는 자연 방사선일 수도 있고요. 인공 방사선에 쪼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X를 찍거나 CD 촬영을 하거나 했을 때도 방사설량은 쪼이죠. 그리고 자연 방사선은 지금도 공기 중에 화강암 기반의 이런 땅에서도 나오고 있고 토양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한 번 타면 그때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이 높으니까 쪼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받는 방사선의 총합이 약 3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100백크렐에 오염된 음식을 10kg 섭취했을 때 받는 생애 피폭도가 0.013밀리시버트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받는 방사설량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럴 때 혹자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이 같을 수 있겠냐 내부 피폭이 훨씬 더 해롭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핵의학저널 JNM이라는 논문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 건의 있는 핵 방사선 전문의 피폭 치료 전문의 등등 이것과 관련한 전문 교수진들이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사선 안전 전문가 포럼 이런 자료에 의하면 방사선에 전달받은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하는 방사설량이 같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체상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역량 또 외부 피폭이나 내부 피폭이나 상관없이 같다. 즉 방사설량 값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내부 피폭은 외부 피폭보다 몇백 배 이상 해롭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의 피폭량 값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백크레일이라는 개념이 식품 안전치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1백크레일이 어떤 개념이냐면 1초에 원자가 붕괴되는 횟수 한 번 붕괴되면 1백크레일 킬로그램당 100백크레일 오염된 음식은 1초에 원자가 100개나 붕괴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현재 이 수산물들이 얼마나 방사능이 오염됐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우선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2019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조사된 수입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수입된 게 활가리비입니다. 활가리비가 이 기간 동안에 3,500톤 정도가 수입이 됐고 그 다음이 활 멍게 1,779 그 다음이 활참돔 1,650톤이 수입이 됐고요. 그 다음이 활 방어가 789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2019년도 데이터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특히 작년은 도쿄올림픽 취소가 되면서 아주 많은 양대로 양식을 했다가 적지 않은 물량을 한국에 던져버렸고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활참돔과 방어의 수입량이 많아졌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바다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국산이냐 일본산이냐 약간 이분법정 논리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산 수산물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양식이 되거나 잡혀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각처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지가 호카이도로 돼 있고 멍게도 호카이도로 돼 있고요. 참돔은 구마모토현 그리고 방어는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은 모두 규시에 있고요. 후쿠오카 쪽에 있습니다. 주도널 표시로그 보면 단순 직선거리로 봤을 때 후쿠시마에서 가고시마현까지 거리를 재면 1150km가 나옵니다. 거리상으로는요. 그런데 부산에서 재면 390km가 나오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가깝죠. 서울을 기준으로 재면 약 700km가 나옵니다. 해류의 방향 그리고 거리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일본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생산지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이 활어 있잖아요. 참돔, 방어, 능성어, 돌돔이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들 생산지가 대부분 규시에 또 규수나 그 옆에 시코쿠, 오이타현 일본 남부지방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정작 후쿠시마 쪽에서는 양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왜냐하면 그쪽은 물이 차갑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도의 양식지로는 접합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저 족도 부근에서 발달한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요. 이 쿠로시오 난류를 보면 대만 쪽에서 올라와서 규수를 기점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굵은 주기가 일본 요토에 따라 올라가서 쿠시마에 닿기도 전에 북서태평양으로 빠지죠. 하와이 쪽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연안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만 난류라고 갈라져서 대한해부터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동해쪽으로 빠지고 구마모토현과 가구시마현의 양식지인어 어쨌든 그 근처에 인근의 바닷물을 끌어져 쓸 거 아니에요. 그 바닷물이 결국에는 부산과 동해를 직격하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능에 안전하니 되셔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해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후쿠시마에 있는 해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적으로 빠진다. 그리고 이 태평양으로 빠진 이 해류는 각종 핵종을 싣고 나가겠죠. 그게 결국에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다시 우리나라 연안으로 들어올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다. 북서태평양으로 빠진 이 쿠로시아 난류가 캘리포니아 연안 쪽으로 막국 구조돼서 북쪽도 해류, 적도로 다시 따라서 다시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년에서 6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2011년도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소를 누출했고 그때 많이 누출이 됐던 세슘과 IOD는 바닷물에 실려서 지금 지구가 반바퀴를 돌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연안도 오염이 되지 않겠냐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 수산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세슘을 함유한 수계, 물덩어리입니다. 거대한 이 물줄기들이 쿠로시아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농도가 엄청나게 방대한 태평양에 의해서 희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수계의 중심이 이제 북태평양 동무로 이동이 되고요. 5년 후에는 미국 서해안에 도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농도가 리터당 0.2 밀리 베크렐 정도로 농도가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7년 후에는 0.2 밀리 베크렐보다 더 낮아져서 이 형상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희석이 된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방사선 물질 중에는 입자가 가벼워서 표층을 따라서 아주 멀리까지 퍼지는 핵종이 있고 세슘같이 비중이 무거워서 해절면으로 침전되는 핵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세슘 같은 경우는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바닥에 많이 침전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 일대 해역에서 잡힌 저서성 생물, 바닥에 사는 생물이죠. 가자미라든지 조개류라든지 낙지, 문어 이런 어종들은 고농도의 세슘에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8개의 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잖아요. 이들 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다에는 국경이 없는데 후쿠시마 근처에 놀던 예를 들면 고등어나 정경이 같은 어류들이 우리나라도 헤엄쳐서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정착성 어종, 연원성 어종이죠. 크게 이동을 하지 않고 근처에만 머무는 토착성 어류가 있는가 하면 고등어 참치같이 아주 그냥 먼 이동거리를 해유하는 계절성 해유를 보이는 어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분이 지금 고등어에 대한 해유경료를 나름 조사해서 올렸는데 제가 2013년 당시에 고등어 해유들을 조사한 게 지금 제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니까 일본산 고등어는 일본 쪽으로만 해유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고등어는 주로 제주도 남동 쪽 해역에서 월등어 나다가 봄이 되면 남해안으로 올라와서 동해로 갈라지고 서해로 갈라지고 했다가 다시 또 가을이 되면 제주도로 해처모효를 하는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잡힐 확률은 희박하다. 우리가 많이 먹는 오징어 같은 경우도 두 집단으로 나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오징어는 일본 쪽으로만 해유로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쪽으로만 해유로 한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명태인데 러시아산 명태라 하더라도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특히 러시아산 명태에서 밀양이지만 세슘에 검출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오징 중에 예를 들어 여름에 민어 같은 오징은 일본 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고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남의 쪽으로만 해유로 하고요. 농어도 마찬가지고 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서쪽으로만 해유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에 있던 애들이 우리나라로 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11월 17일자로 참돈, 명태, 가리비, 홍어, 뭐 각종 품목을 검사한 결과인데요. 크게 현재 두 가지 핵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죠. 하나는 세슘이고 하나는 요오드 일사밀입니다. 여기는 다 적합 판정이 나있네요. 저도 사실 여기 보면 적합 판정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신문에 부적합이 나와서 반출했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적합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산 수산물을 비롯해서 이것들이 살고 있는 동서남해의 바다에 방사능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2011년 이후에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이 됐고 그것이 해류로 따라서 지구 반박해로 돌아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으로 도달했을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사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곳에서는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2019년 12월에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링크를 이 더보기란에다가 첨부를 해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3면에 조사된 지점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표충해수, 수신별 해수를 조사를 했는데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세수염의 농도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더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자세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수염 방사능 농도를 보면 평균치가 1.33에서 2.20 밀리 베크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냐 1.49에서 1.73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조금 낮아졌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랑 서해를 봐도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세수염과 아이오딘의 농도 변화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소개한 건 표충이고 세수염 같은 경우는 침전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심별로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세수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이 200m 수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1에서 2.42 밀리 베크레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 밀리 베크레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차 안에 포함이 되고 있죠. 농도 변화가 크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생물의 오염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건데 방어 한번 보겠습니다. 강릉 62 해구의 방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세수염 농도가 77에서 108 밀리 베크레를입니다. 밀리 베크레를.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57.5 밀리 베크레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네요. 다른 것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고로 이 수치가 아까 전에 제가 베크레를 썼잖아요. 여기 제가 쓴 단위는요. 밀리 베크레를입니다. 그러니까 1000 밀리 베크레를이 1 베크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방어가 57.5 밀리 베크레를이고 그러니까 0.057 베크레를 되겠네요. 이 정도의 방사능 농도는 밀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쿠시마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더 측정이 되어왔던 원래 자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최근 유통된 방어 중 일부가 등이 굽어 혹시 방사능 때문은 아닐까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죠. 다양한 원인이 제기됩니다만 보통은 이것이 양식이라면 기형일 확률이 높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연산인 경우는 공장 폐수로 배추된 것이 먹이 사슬의 농축, 수온 중독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 낚시로 잡은 참돔인데 양식입니다. 양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형이고요. 이 경우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합니다. 양육강식의 야생에서 도태되겠죠. 일본산 양식 화러가 그렇다면 결국에는 방사능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료에 대한 오염도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어요. 한 예로 2013년 11월에 조사를 보면 일본산 양식 화러에 쓰이는 까나리나 정어리 같은 사료에서 0.1에서 2.3백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나왔다는 거잖아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이바라키 현 까나리 방사선 요오드가 무려 4,100크렐이나 검출된 사료가 있었습니다. 이바라키 현이나 후쿠시마 현이나 이쪽에서 어핵된 물고기로 사료를 쓸 확률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양식장에서도 일본산 사료를 수입해서 쓰고 있다면 일본에서 들어온 사료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혹시 측정해볼 생각 안 해봤냐? 물론 했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을 제가 측정해서 수치값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완벽하게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공간 오염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식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핵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기계라 해야 하는데 그런 기계는 최소 500만 원이 넘어가야 되고요. 5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방사능 측정기를 하더라도 이 측정값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식품 오염도 측정할 때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 세슘과 아이오딘을 측정하잖아요. 이 세슘과 아이오딘은요. 모두 감마선에 해당이 됩니다. 식약체에 고순도 게루마늄 분광기라는 감마선 측정기가 있어요.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고 이게 두께 10cm 정도 되는 납으로 둘러싸여야지 차폐암으로 되어 있어요. 몇 톤 될 겁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민간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10cm 두께의 납차폐암으로 자연 방사선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실효를 검사를 해야지 세슘과 아이오딘의 정확한 수치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뉴스에 자주 나왔던 오렌지색 기계 있잖아요. 의원들이 사찰 나가겠다면서 시장에서 수설물 막 대봅니다. 대봐서 삐삐삐거리는지 만약에 오염이 됐으면 삐삐삐거리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트라소코 T4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핵종 분석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슘, 아이오딘을 걸러서 이거를 도출해냅니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스트론튬이나 삼중수소나 이런 것들은요. 내장에서 피폭이 되어 있으면 물고기 가죽이 있죠. 비늘을 뚫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내장이 얼마나 피폭이 되는지 이걸 어떻게 검출해냅니까? 그냥 표면에 있는 오염대만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만 백크레 이상 고온 농도로 만약에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 됐을 때 삐삐삐거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온 농도로 오염된 것은 시중에 유통되기도 힘들 겁니다. 납차폐암 없이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무슨 방사능으로 측정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만은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감마선 측정기로 세슘과 IOD는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해로운 핵종들은 세슘과 IOD는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스티론튬, 삼중수소, 플루토늄 그 외 다양한 핵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요. 감마선이 아닌 베타선에 해당이 되는데 베타선에 포함된 핵종은 또 베타선 전용 기계로 측정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마선 그러니까 세슘과 IOD 같은 경우는 한 3, 4시간 정도면 실효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선 그러니까 스티론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가 걸려요. 또 하나가 세슘이 그 스티론튬 보다 100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토늄보다는 10,000배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세슘이 검출되지 않으면 스티론튬과 플루토늄도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세슘이 단 1백크리라도 검출된다면 스티론튬과 플루토늄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베타선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3중수소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감마선, 세슘이나 IOD 위주로 방출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많이 방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간 방사능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과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수산물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까지 모두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능 오염수가 쌓이고 있고요.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포화 상태에 이르면 결국에는 태평양으로 오염수를 쏟아붓게 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거대한 태평양이 방사능 오염수를 어느 정도는 희석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접한 나라의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가 위협받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손실이자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사능에 의한 부작용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도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나아가 좌선까지 대대손손 위협하는 것이 방사능의 폐입니다. 더욱이 방사능이 두려운 것은 인류가 두발로 걷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살아온 오는 날까지 그 어떤 피해 사례나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양 방사능 오염에 한해서 말이죠. 한 가지 다행이라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꾸준히 조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우려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해양 오염도 측정을 꾸준히 해주시고 일본산은 물론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산,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아무쪼록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다소 민감한 주제였지만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